안녕하세요 다윗카우스입니다 우희엽입니다 아주 요것도 대품이 요즘 올해 소품만 나오고 대품이 안 나왔는데 사장님 대품을 구하셨는데요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답니다 저도 3년 전에 딱 요 사이즈 가져간 거에요 근데 지금 이거 세배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죠 지금 현재는 250송이 핀 것 같아요 우희엽입니다 요게 14,000원 짜리입니다 요거는 꽃이 제일 많이 핀 상태구요 갈때는 요렇게 갑니다 꽃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데요 밥은요 이게 더 좋죠 여기보다 꽃핀 것보다 모델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거 받아보시면은요 지금 꽃대를 막 물고 있잖아요 흙을 다 털고 하시지 마시고 밑에 빼서 절반 정도 요렇게 털어가지고 흙이 나올 정도 있죠 뿌리가 나올 정도 되면 수돗하시고 자 요거 팔고 있는 요 야생토에다가 바깥에만 살짝 요렇게 채워주셔가지고요 꽃을 다 보신 다음에 내년 봄에 분갈이 하시면 됩니다 꽃은요 뭐 그냥 줄기차게 올라옵니다요 봄까지 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요건 5,000원 짜리에요 5,000원 짜리도요 꽃대가 벌써 올라왔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 요거는 보시게 되면 어때요 꽃대가 하나도 안 물렸죠 얘는 털고서 물에 살랑살랑 흔들어가지고 물에 이렇게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으면 뿌리가 손상이 덜 입어요 그렇게 하셔서 요 야생토에다가 분갈이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소품은요 이야 요거는요 미니종이랍니다 잘 보이지를 않죠 자 가는잎 종 딱 7합니다 8,000원이고요 사진 찍어서 학대해 놓은 모습인데 굉장히 예쁘죠 자 요게요 원래 요게 월동이 되는 아이랍니다 근데 요게 워낙 작아요 제 손가락 갖다 대볼게요 미니라서 요렇게 됩니다 지금 한 5cm 될똥말똥합니다 요것도 애호가님들은 소복하게 요렇게 키운답니다요 베란다 안에서 요렇게 키워주시랍니다 요거 뭐 박태 노지에 심어놓으면 풀인 줄 알고 다 뽑아버리기 십상입니다요 자 요거 사철란이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세촉 이상이라 그러는데요 요 이렇게 촉수가 꽤 됩니다요 요렇게요 자 요렇게 되어있는데 고대로 요렇게 빼서 옮기셔도 되고요 고대로 요렇게 해놨다가 꽃을 보시고 봄에 하셔도 되는데 저 옮겼어요 옮겼는데 그 영상 있죠 옮겼는데도 생생하게 잘 요렇게 활짝 하고 있습니다 사철란입니다 만원이고요 자 꽃 한번 보실게요 자 꽃 요렇게 핍니다 자 유매입니다요 세상에 저 유매가 몇 개월치 피고 있어요 자 요렇게 하셨는데 지금 털고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보니까 흙이 좋아요 이것 좀 보세요 흙 좋죠 그대로 연탄가리식으로 분가리 하시고요 얘는 햇빛 좋아하고 물 좋아하고요 온도는 한 7도 이상이면 꽃 겨울에도 계속 핍니다 자 그대로 옮기시고요 영양제도 올려주세요 흙 좋지요 이게 막 쩌들은 흙 아닙니다 흙 좋아요 요거는요 요렇게 피는 아이인데요 이쁘죠 4개 마케니아입니다 12,000원이고요 이게 남부에서는 월동이 되는데 중부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표시로 요렇게 안했어요 요것도 모둠으로 요렇게 하는데 얘는요 심심함한 피입니다요 1년에 한 두세 번 핍니다 요거 12,000원입니다 홍작입니다요 아이고 요 홍작이 진짜 오래 핍니다 이렇게 새순이 나오면 새순을 타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온도만 맞으면요 베란다에서 겨울에도 막 계속 핍니다 자 요거 2만원인데요 요 가격을 사장님 요렇게 고쳐주셨네요 조금 더 높은 가격이었어요 자 봄에 가지치기도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겨울에 요렇게 꽃을 보시고 한 구정 무렵에 되죠 그러면 이제 요쪽에 이렇게 자라거든요 농장에서 요 한쪽은 요렇게 쳐놨죠 그럼 새순이 이렇게 나오죠 이 새순 끝에 또 꽃대가 물리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요쪽에서 꽃이 필 무렵에 요걸 자르시면 돼요 자르실 때 하나 둘 세 개 정도 나시고 요렇게 잘라서 한번 삽목해보세요 날이 따뜻할 때 삽목이 되는데 겨울에는 사실 삽목이 안됩니다요 자 개발 요래 놓으시는데 가재발입니다 지금 개화도 안되고 요러고 있어요 아 이거 요렇게 잘 하셨습니다 흰색 만원이고요 자 요건 핑크색입니다 핑크색 요거는 빨강이라고 해놨는데요 진 진 진 진 핑크라고 보시면 돼요 피면은 막 진 진 핑크 막 빨강 요렇게 비슷하게 나왔는데 사장님은 빨강이라고 해놓으셨어요 진 핑크로 보시면 되고 요대로 요대로 표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요 노랑입니다 자 노랑만 13,000원입니다 노랑 노랑 가재발이에요 요렇게 보시면 노랑색이 또 있어요 엄청나게 크죠 아이고 밥 많아요 밥 많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자 이거 26,000원입니다 이거 받아보시면은요 오면 자 요거 필름 제거 하시고요 오면 이거 저기를 보세요 갈 때는 물이 흡수가 되어서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들어보면 알아요 어우 이게 굉장히 묵직해요 물이 있으면 물을 안 주셔도 되는데 받아보시고요 약간 좀 저기 한방에 S 같은 거 있죠 오죠 그러면 한방 쫙 뿌려주시고 물이 이렇게 들어보셔서 수분 수분 확인하시고 지금 좀 수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월요일쯤 이렇게 가다보면 조금 좀 마를 수도 있는데요 마른 상태면 오면 물 주고 안 마른 상태면 조금 좀 수분감이 있으면 물 주지 마시고요 적응시키세요 적응시켜가지고 보름 정도 있다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이게 농장에 나왔죠 여기 또 판매장에 왔죠 택배로 갔죠 집에 왔죠 환경이 바뀌면 이게 꽃대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그냥 꽃을 다 보시고 옮기시는 게 확실합니다요 그런데 이제 급하다 마음이 급하다 이래도 보름은 하시면 안 돼요 보름 있다가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 이렇게 가위로 뚝 잘라서 밑에 배수 잘 되게 해서 바깥에는 야생토로 해서 이렇게 해서 꽃을 보세요 꽃을 한 두 달 정도 보실 수 있어요 음목서입니다 왔다 향기 좋네요 이제 막 개화를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3만원 짜리구요 2만원 짜리구요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요거 개화된 거 아니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막 버려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8,000원 4,000원 짜리입니다 요 아이는요 홍화삼지 닭입니다요 요렇게 해서 몇 척죠 대품은 뭐 가격이 엄청납니다요 자 요거 3만원 짜리인데 월동이 된다고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부하고 강원도는 삼각형 잘 안됩니다요 안에서 키워 주시고 키는요 지금 20cm 입니다요 굉장히 대품은 비쌉니다 자 꽃은 요렇게 피는 거에요 자 요게 대품 사장님 종자 하려고 요렇게 데리고 오셨다는데요 요거 관심 있으신 분은 문의 주세요 이거 수량 없습니다요 딱 다섯 점입니다 유구 마취목입니다 자 요거는 24,000원 짜리구요 자 요거는 작년에 팔도 묵은조에요 3만원 짜리인데 요새 이제 석점 밖에 없답니다 자 목대가 다릅니다 목대가 차이가 요렇게 납니다요 요거 수량 없어요 3만원 짜리는요 꽃은 요렇게 핍니다 요거는 백서향입니다 요기에서 꽃머리가 요렇게 젖어 있죠 고기에서 꽃이 피는데요 향기 정말 좋습니다 작년에 저도 요거 키우고 향기에 아주 뿅 같습니다요 꽃은 요렇게 핍니다 자 대문자초 요정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꽃이 이제 피고 있어요 꽃 개화되는 순서대로 사장님 보내신다고 하시는데요 2만 5천원 짜리에요 요거요 흙 좋아요 요거는요 그냥 분 옮기시면 돼요 묵은조인데요 자 요기 보세요 요렇게 흙이 좋은데 있습니다 연탄가리로 하면 됩니다 꽃 요렇게 핍니다 요것도요 흙이 요봐 좋죠 요것도 좋아요 요것도 좋구요 그대로 연탄가리로 하시면 됩니다요 자 요거는 겹백파 만원 짜리고요 요거는 2만원 짜리인데 요거는 묵은둥이에요 요거 2만원 짜리는요 지금 꽃대가 요만큼 올라온 게 두서점이구요 꽃대가 막 여기 밑에 올라와요 지금 요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요거 제일 많이 올라온 걸로 지금 찍는 거예요 막 밑에서 꽃대 요렇게 물리는 거 고런 게 갑니다 꽃은 요렇게 핍니다 4천원 짜리 대문자초인데요 대문자초를 받아보시고 밥이 없다고 하시는데 자 이런 건 잎이 많죠 요런 건 잎이 없지요 요게 나중에 자라다 보면 잎이 이렇게 많아집니다요 요게 꽃이 요렇지 하우스님 거는 밥이 그렇게 좋은데 저도 갈 때 요런 거 가서 키우다 보면 이렇게 밥이 많아집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자 요거 전체 다요 4천원 짜리에요 그런데 요런 게 갑니다요 지금 아직 요거 꽃 안 물렸어요 자 요거 꽃 안 물린 거는 요렇게 잎이 좋죠 근데 이제 꽃 있는 거 보내다 보니까 요게 잎이 요런 게 갔나봐요 요거 영상으로 이렇게 다 보여드리잖아요 알죠 사장님 요렇게 군데군데 빠졌죠 꽃 핀 거 먼저 보내드리고 골라서 보내다 보니까 요렇답니다 요것도 이제 많지 않고요 수량이 여기 다입니다요 그리고 꽃 핀 거를 골라서 하나씩 넣어드려요 자 뭐 세 개 단위 다섯 개 단위 다섯 개 4천 원이니까 다섯 개 하면 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꽃 핀 거 하나 그 다음에 잎 색을 보고 요렇게 해서 보냅니다요 이 꽃은 랜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 농장의 거는요 그 특이 하향이나 고급종이 많이 나온답니다 보세요 이렇게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요 이게요 요렇게요 이쁩니다요 보통 일반 대문자초하고는 조금 달라요 요렇게요 자 요렇게 해서 갑니다 지금요 꽃이 요렇게 이제 올라오는 걸로 갑니다요 꽃이 핀 게 별로 없어요 요렇게 근데 이제 요 밥은 요 포트까지 요렇게 많이 자라져 있죠 요번에 입고 갔다가 요렇게 들어왔습니다요 흰색이고요 자 요거는 찐핑크에요 요렇게 돼 있어요 요것도 밥은 괜찮 괜찮죠 이거는 꽃이 뭐 거의 다 요렇게 왔습니다 자 겹인데요 요런 거 지난주에는 요렇게 꽃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꽃이 아직 안 올라왔어요 요렇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난주 거보다 밥은 좋죠 이렇게 지난주에 요렇게 방송해 드린 게 요런 거예요 포트 안에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포트 밖에 이렇게 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밥은 더 좋은데 꽃대는 아직 안 물렸습니다 요거는 풍노초 겹이에요 자 이거는 풍노초 묵은둥입니다요 가격은 다 똑같은데 묵은둥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어 이 묵은둥이는 약간 좀 하엽 손질도 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요 자 묵은주에요 이렇게 요것도 4천원입니다 자 바이올렛이 몇 개씩 남았어요 요렇게 생긴 거 로얄 프린스랍니다 요 세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미니바이올렛 러브바이트라고 하는데요 이름이요 아 제가 꽃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러브바이트입니다 6개 있고요 멕시코 칭썬이라는데요 요 꽃이 안 피었어요 두 개 요렇게 있고요 미니바이올렛 쿨프루치랍니다 자 요렇게 있는데 4개가 있어요 근데 얘가 꽃 제일 많이 피었어요 지금 뒤에 거는 요렇게 꽃목을 맺혀있고요 요거는 트윙클 블루랍니다 요거 세 포도 있네요 9천원씩이에요 다 5종을 다 하시게 되면요 5,9,45,4만 5천원인데 4만원에 보릅니다요 수량이 별로 없어요 펑펑국화입니다 펑펑국화입니다 자 요거는 하얀색이 핑크가 요렇게 들어와서 너무 예쁘죠 아 이거 볼수록 예뻐요 얘는 요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흰색이고요 요거는 핑크고요 자 요거는 장미국화예요 요렇게 있는데 3,000원씩이에요 3,000원씩인데 어 세 가지 요렇게 묶어서 하시면 사장님 8,000원 보내신대요 9,000원인데 8,000원 요렇게 보내시고요 요것도 이제 수량이 몇 개 없어요 얼마 없네요 요거는요 산미구엘사랑초입니다 아주 꽃 많이 핍니다 우리집에도 아주 만발을 하고 있습니다요 자 이거 요렇게 생겼어요 꽃 정말 잘 옵니다 1년에 한 두 번 오는 것 같아요 산미구엘사랑초 3,000원이고요 자 꼬부리 트리초수인데요 요거는 끝에 요렇게 핍니다 요거는 추위 조금 탑니다요 어 개당은 9,000원이고요 사장님께서 두 개 하시면 15,000원에 요렇게 보내신대요 요렇게 요렇게 핍니다 끝에가 빨갛게 새숨 끝에서 요렇게 하는데 요렇게 핍니다요 자 뉴질랜드 앵초입니다요 카타추타입니다요 요고요 자 한번 보실게요 가격이 조금 달라서 요렇게 됩니다 자 요거 잎이 요건 5만원에 들어온 건데요 잎이 조금 작아요 요기 요거보다 요렇게 같은 선상에서 보세요 요것도 5만원짜리인데 사장님 4만 5천원 해주셨어요 옆에다 놓고 볼까요 요렇게 자 요게 조금 좀 왜소합니다 요렇게 조금 튼튼해요 자 요거는 두 점 5만원이고요 요건 4만 5천원입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4만 5천원 5만원 5만5천원입니다 사실 요게요 5천원 정도 내린 가격이에요 사장님 원래 6만원인데 요게 조금 좀 저기하시다고 사장님이 양보를 조금 좀 해주신 금액입니다 자 요거는 소프트 핑크인데요 딱 두 점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꽃은요 자 요거는 6만원짜리고요 두 점 요렇게 있는데 얘는 꽃이 피었고요 쟤는 꽃을 머금고 있어요 자 요렇게 갑니다 자 요거는요 엔젤 키스입니다 어쩌면 또 요렇게 예쁜지 아주 홀딱 반하게 생겼죠 자 요거는요 5만 5천원짜리에요 포트가 요거보다 작고요 요기가 조금 밥이 어립니다 그래서 얘는 5만 5천원이고요 요줄 4개는 6만원짜리입니다요 요거는요 꽃대가 요렇게 하나 물고 있고요 요렇게 물린 채로 갑니다 요렇게요 자 요게 월요일날 이게 발송하다 보면 이제 얘가 개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4점이고요 6만원짜리 5만 5천원짜리 2점입니다 자 요 꽃은요 DS1173입니다 5만원짜리고요 얘는 꽃이요 요렇게 물린 채로 갑니다요 요렇게요 자 요렇게 요거는 물려있고 3점은 물려있고요 요거는 한 점은 이제 막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요렇게 해서 4점입니다 그리고 요건 유사라고 하는데요 아이고야 이쁩니다 이름이요 유사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3점입니다 6만 5천원짜리 3점이고요 잎은요 잎은요 오늘 영상 찍은 것 중에 제일 좋습니다요 여기가 한 20cm 됩니다 잎 하나가요 영상에 있을 땐 잎 크기가 잘 모르시잖아요 굉장히 큽니다요 자 여기 제 손에 대보면 한 14cm 짧은 거 요렇게 되어 있고 튼튼합니다 와 이거는 뭐 진짜 이쁩니다요 자 프릴이 요렇게 젖어있어요 이름 한번 볼게요 DS-2250입니다 자 가격이 어마무시하죠 17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입구됐고요 얘는 꽃이 피었고요 얘는 지금 현재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입도 굉장히 크네요 요렇게요 두 점 요렇게 입구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요번주에 또 신상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름은 옐로우 와인이라고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꽃대가요 요런 거 지금 요렇게 맺히고 있고요 자 요렇게 맺히고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근데 굉장히 입 좋죠 굉장히 큽니다요 자 20cm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 꽃핑거 샘플 한번 보실게요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야 요런 거 많죠 와우 멀로 그 다음에 카타추타 또 얘 옐로우 와인 이런데 꽃은 색상은 이런데요 다 달라요 자 카타추타랑 비교해 볼게요 카타추타 꼭 크고요 얘는 작아요 그런데 카타추타 빨간 쪽에 요렇게 톱니바퀴처럼 와인이 요렇게 되어 있긴 한데 얘도 요렇게 되어 있는데 얘하고 얘하고 꽃 차이가 얘가 좀 많이 크죠 이렇게 보시는 대로요 요렇게 또 다릅니다 와우는 또 요렇게 전체적으로 프릴이 있고요 멀로는 바깥에 또 프릴이 없어요 근데 꽃은 비슷합니다 내 아이가 자 와우를 문의하신 분들은요 요게 꽃이 비슷하니까 요런 거를 또 하나 저기 해서 키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태는 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거는요 또 신상이랍니다 요거는 겹이랍니다요 요게는 겹틀립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개당 2천원씩이랍니다 요거는요 요거는요 한번 꽃 3가지가 새로 입고 됐어요 자 요거는 블러싱 다이아몬드랍니다 요렇게 핀답니다 겹입니다 자 겹틀립 더블슈가입니다 자 요렇게 두 가지로 입고 되어 있습니다 신상입니다요 미니 아이리스입니다요 자 이름 한번 볼게요 덴포로디아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화분에 심으면 요렇게 예쁘게 자라고요 노지에서도 요렇게 예쁘게 된답니다 파주에서도요 양지 바른 곳에서 심어주세요 요렇게 되는데 심고서 낙엽을 조금 요렇게 좀 보온 좀 해주시고요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뭐 굳이 안 까고 그냥 요렇게 심어도 됩니다요 요렇게 조금 좀 한가하신 분들은 살짝만 이게 잘 안 까지더라고요 제가 까보니까 무리하게 까서 요런데 구근한테 상처 주지 말고요 그냥 요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자 심고 요기에서 흙을 이 구근 높이에 한배 반 정도 요렇게 해서 해주시고 위에는 낙엽으로 조금 좀 보온 좀 해주세요 지금 심어도 괜찮습니다요 심을 식입니다요 자 요거 천원씩입니다 요게요 낱개로요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거요 미니 아이리스 요거 캐서린 호킨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또 색상이 요렇게 생겼어요 다 천원씩이에요 전국에서 노지월동 가능합니다 자 요거 이제 요렇게 해주시는데 개수로 요렇게 주문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익시아입니다 요거는 주문하시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또 요렇게 입구를 하셨고요 요거는 익시아 옐로우라고 합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이름은 앰퍼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빨강이에요 익시아 비너스입니다요 자 요렇게 생겼는데 요것도 요렇게 생겼는데 구근을 한번 보실게요 자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걸 밑으로 가고 요걸 위에 가게 요렇게 있는데 요것도 안 까고 그냥 요렇게 심으면 됩니다 심고서 화분에서는요 요게 안 보이게 그냥 심어주시면 되고요 남부에서는 노지월동이 되는데 중부에서는 안되니까 요거는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워주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개당 천원씩입니다 수선화 떼떼부클레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겹으로 생겼습니다 아 저 겹이 뭐 요렇게 막 엄청난 겹으로 요렇게 되어있네요 그리면은요 자 구당 2천원입니다 구당 2천원인데요 요것도 심으실 때 자 요렇게 하셔가지고 심고요 화분에 심을 때는 보일락 말락 심으시면 돼요 그런데 노지에 심으실 때는요 이거를 심고 여기에서부터 체하 이거 구근 높이부터 흙을 위로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한 배에서 두 배 사이에 위를 요렇게 흙을 덮어주시면 돼요 자 2천원인데 다섯 개 주문하시면 만원이잖아요 만원에 5뿌라스 1 하나 따라갑니다 요런 것들은 그 구근이 굉장히 요게 비싸게 요렇게 입고가 됐답니다 요 그래서 다섯 개 단위에 서비스 하나 요렇게 갑니다 여섯 개 가는 겁니다 요 이거는요 2천원인데 혹겹이 아니고 겹이라서 요게 단가가 조금 좀 세게 입고가 됐답니다 그래서 한 개 두 개 요렇게 주문하시면 포장하시니까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세 개 단위 이상으로 요렇게 좀 주문 좀 해주시고요 다섯 개 요렇게 주문하시면 다섯 개 단위로 주문하시면 요 사장님이 하나씩 더 넣어서 보내신답니다 요 자 지난주에 방송해드렸던 튤립인데요 7종이잖아요 요것도 2천원씩이에요 신종 튤립입니다 수량이 몇 개 없어요 요것도 2천원씩인데 7종이면 14,000원이잖아요 7종 구매하시면 12,000원에 사장님 요렇게 보내주시고 계세요 한 세트 두 세트 요거는 요런 식으로 주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수량이 많지 않아요 이제 자 이거는요 꽃이 대가요 여러 대가 요렇게 한 그 구근에서 여러 대가 요렇게 올라오는 게 특징이랍니다 신상품이에요 올해 새로 나온 건데요 자 요거는 캔디 클럽입니다 요거 피에리 클럽입니다 플레밍 클럽이고요 자 원더 클럽입니다 선샤인 클럽입니다 드림 클럽입니다 나이트 클럽입니다 자 요렇게 7종인데요 어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언박싱 하면서 요게 더 심는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참고로 해가지고서요 요렇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분홍 리스본입니다 가격 24,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돼서 입고 됐습니다요 새로 또 요렇게 입고 된 겁니다요 자 꽃 요렇게 핍니다 자 요거는요 노랑 얼레지라고 하는데 요렇게 한 쪽이 가고요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요렇게요 만약에 두 쪽 세 쪽 가면은 요 안에다가 요 심어진 채로 요렇게 갑니다 요 그러면은 쏟아가지고요 그대로 요렇게 야생토에다가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가격은 만 원이고요 월동이 된다고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화분에서 베란다에서 요렇게 키워주시랍니다 자 꽃은 요렇게 핍니다 자 구근은 심어서 가겠지만은요 요기 위고요 요기 뿌리 있죠 요렇게 요기 아래로 가게 심어줍니다 신호티아 붓꽃입니다 2만 원이고요 자 요렇게 흙 좋은 흙이 요렇게 있어가지고요 가면은 바로 요렇게 연탄가리식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자 꽃은 요렇게 핍니다 옥천 앵두입니다 요렇게 앵두가 달려서 나중에 빨갛게 익어요 가격은 만 원입니다 꽃은요 요렇게 피는 거예요 온도만 맞으면 계속 핍니다 자 이색 제비꽃입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요 자 가격이 2만 원이고요 월동은 잘 된다고 하는데요 베란다에서 키우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꽃 요렇게 핍니다 자 요거는 바위인동이라고 하는데요 8천 원입니다요 자 꽃은 요렇게 피고요 월동이 잘 된다고 하는데요 미니종이랍니다 그래서 밖에서 키우는 것보다도요 그냥 요렇게 하분에서 요렇게 키워주시랍니다 알소비아입니다요 알소비아입니다요 가격이 만 원인데요 어머야 알소비아 밥수가 굉장히 많습니다요 흙이 보니까요 굉장히 요렇게 보니까 괜찮아요 아직은요 자 요것도 연탄가리식으로 요렇게 분가리 하시고요 내년 봄에 탈탈 털고 하십시오 가격 만 원입니다 자 꽃 요렇게 핍니다 담배초입니다요 담배초가 겨울에 베란다에서도 계속 핍니다요 가격 4천 원이고요 아이고 앙증맞게도 요렇게 생겼어요 자 와인컵 지손입니다 7천 원입니다요 요거는 월동이 잘 된다고 하는데요 남부에서는 이게 노지에서 월동이 잘 된다고 해요 추위에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새순이 이렇게 러너가 이렇게 나와서 있죠 이게 쭉 자라내려가면 꽃이 피는데 베란다에서 이런 상태면 요게 조금 더 길면 꽃이 이렇게 길어지면 이제 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월동이 된다 그러면 지금 심어갖고는 월동 안됩니다요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워주세요 자 구근은요 굉장히 큽니다 제 손가락보다 더 굵습니다 꽃 요렇게 핍니다 쌀입니다요 아이고 작은데도요 요건 뭐 작은데도 굉장히 크죠 요건 보라구요 분홍 흰색입니다 분홍하고 흰색은요 조금 요게 보라만큼 왕성하게 자라지는 못하는 게 요 아이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자 각각은 5천 원이고요 3종을 같이 요렇게 심으면 한 포트에 3개를 요렇게 심으시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12,000원에 요렇게 보내신답니다요 자 흰쌀이 보라쌀이 핑크쌀입니다 좀 히어리입니다요 자 어머야 요게 굉장히 요렇게 많이 맺혔어요 자 흙은 좋기 때문에요 날씨가 영화로 안 떨어지면요 노지에 심으시면 돼요 그대로 빼서 흙 굉장히 좋죠 요렇게요 털 필요 없어요 그대로 심으세요 자 가격 2만 5천 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꽃 요렇게 핍니다 자 요거는요 잎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요 겨울에는 요렇게 지냅니다 자 키가요 한 50cm 정도 요렇게 돼 보이는데요 참 처음 봅니다 이름 처음 들어봐요 신하노 진달래 은하랍니다 가격은 13만 원이고요 자 요렇게 꽃이 피는데요 이거는요 꽃이요 노라면서 약간 좀 형광이라 그럴까요 막 고렇게 핀답니다요 굉장히 기한수종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요 키가 요것도 한 50cm 정도 됩니다 신하노 진달래 빛의 바람이라고 하는데요 11만 원인데 요게요 아직 수입상에서 꽃을 못 받았답니다 다 수입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종이랍니다 그래서 꽃색도 지금 뭔지를 모릅니다요 죄송스럽습니다 자 요거는요 요렇게 피는 거예요 요렇게 피는데 얘는요 베란다에서 키우면은 요게 사계절 요렇게 꽃을 볼 수가 있답니다요 사계절 상록성이랍니다 요렇게 푸릇푸릇하게요 이름은 지중해의알입니다 가격은 4만 원이고 월동은 잘 된다고 합니다요 이게 이제 길이가 이렇게 길잖아요 갈 때는 이 막대를 빼고 해서 이렇게 감아서 간답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참고해서 해주시고요 남부에서는요 그대로 흙이 괜찮아요 그대로 빼서 영하를 안 내려가면 그대로 빼서 노지에 심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중부나 강원도 이런 데에서는 안에서 베란다에서 이걸 키우셔야 됩니다요 올해는요 이게 이제 봄이나 여름에 심어서 활짝이 잘 되면 월동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빼서 심기는 조금 그렇답니다요 그래서 안에 가지고 계시다가 이렇게 하시고 베란다에서 키우면 이렇게 사양록으로 사계절 초록초록하게 요렇게 있답니다요 꽃은 뭐 수시로 온답니다 이게 이제 자라나가면 이제 온다는 얘기죠 초연초인데요 사이즈가 제 각각입니다요 자 한번 보실래요 자 노랑은 지금 요새 꽃이 이렇게 피어 있고요 블루는 엄청 좋습니다 진짜 작년에 16,000원짜리보다 더 좋습니다 크기가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머나 세상에 이 빨강은 또 요렇게 입고 돼 있어요 요 가격이 다 8,000원짜리입니다요 근데 사이즈가 다 달라요 이렇게요 자 빨강, 노랑, 블루 블루 엄청나게 좋습니다 요렇게 8,000원씩이고요 자 요거는 16,000원짜리입니다 요거 핑크 요렇게 되어 있어요 초연초입니다 자 요거는 미니 흰살아입니다 24,000원짜리입니다요 요게 미니종입니다요 그래서 요게 잎이 묵은주라 이렇게 큽니다요 원래는 더 작은데 어 묵어서 잎이 요렇게 큽니다요 24,000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꽃을 일찍 보시려면요 베란다에서 키워야 됩니다 지금 사가지고 뭐 월동 잘 된다고 해서 중구나 강원도에 지금 밖에 놓지시면 뭐 아니되옵니다 자 꽃 요렇게 핍니다 자 돌아이비입니다요 4,000원입니다 이거는요 꽃이 요렇게 자라면은 꽃이 온다고 하는데요 꽃 한번 볼게요 이게 줄기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크는 거잖아요 행인에다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꽃은 요렇게 핀답니다 핑크 바이스국입니다 잎 다 떨어지고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남았습니다 이거는 월동이 잘 됩니다 제가 보니까 흙이 굉장히 좋아요 남부에서는요 받아보시고 그냥 바로 심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요게 발이 나와요 요렇게 발이 나와가지고 나무나 아니면 막 돌축 뭐 이렇게 석축을 싸놨잖아요 고른데다 발이 나와서 딱 붙어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막 딱 붙어서 요렇게 자라는 수국인데요 이게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화분에서도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요 가격은 3만원이고요 자 꽃은 요렇게 핍니다 분홍 몬타나 의알입니다 자 요거를요 월동이 잘 됩니다요 그런데 지금 노지에 심어가지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요거를 하나를 달달 털어가지고 예전에 2년 전에 키웠던 요 5천원짜리 있죠 요거랑 같이 합식을 했어요 그런데 다 털고 합식을 해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지금도 밖에는 있어요 근데 안에서 있죠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려가지고 들락날락 등달날락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다 털고 지금 노지에 심으시면 안됩니다 안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영상일 때는 밖에 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봄에 있죠 완전하게 봄에 심으면은 월동이 잘 됩니다요 자 15,000원이고요 요건 15,000원짜리고 요거는 5,000원짜리인데요 댓글에도요 봄에 심어서 활착을 해가지고 하면은 꽃도 굉장히 예쁘게 피고 펜슬 같은 데를 이렇게 올리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라고 꽃도 예쁘게 보고 계시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참고해서 이렇게 심어주세요 자 꽃은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핑크 말발돌입니다 분홍색 말발돌인데요 요게 월동이 잘 되는데요 조금 보세요 이렇게 흙이 조금 좀 용토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털면 안 돼요 지금도 영하 5,6도, 10도 가는 데는 이 하분채로도 월동이 돼요 얘가 지금 털지 마시고요 봄에 꽃 다 본 다음에 털고 노지 같은 데 이렇게 심으시기 바랄게요 꽃은 이렇게 핍니다 자 삼지구역초 핑크 샴페인입니다 요게 2만 5천원 짜리인데요 지상부가요 이게 없어져요 이제 앞으로 지상부가 이렇게 없어지고요 이걸 받아보시면 다 자르세요 이거 이렇게 다 자르고 빼가지고요 다 털 필요는 없고요 조금 정리를 하신 다음에 화분이 중요합니다 얘는요 화분을 이만큼 이만큼 하고요 넓적한 걸로 써야 돼요 이거 두 배 되는 거 넓적한대로 해도 얘는 왜 그러냐 뿌리가 옆으로 막 이렇게 가면서 막 올라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화분에 이걸 트실 때 절반 정도 트세요 다 털어도 괜찮아요 활짝이 잘 돼요 만약에 화분에 이렇게 심었는데 밖에 가져다 놓으면 안 돼요 안에다 두시면 돼요 얘가 막 잠을 자요 이제 이거 다 없어집니다 봄에 그러면 막 뾰룩뾰룩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광 같은데 얼지 않은데 보관하시면 돼요 싹 새 흙에 앉히셔가지고요 배수 잘 되는 흙에 이렇게 앉히시면 돼요 저는 뭐 여기 처음 토에다가 막 그냥 100% 이렇게 심어도 잘 됩니다요 노지에는요 지금 심는 건 조금 좀 금물입니다 봄에 심으세요 화분에서는 막 해갖고 광 막 이런 데서 했는데 물은 꼭 주셔야 됩니다 물 안 주면 안 돼요 물은 한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뿌리가 저기 마르지 않도록 물은 주세요 이야 새카매졌어요 새카맣게 진 단계는 요렇습니다 흙 노아시인데요 사장님이 여기 25만 원 이런 데 밑으로 화살표 요렇게 해놓으셨어요 뭐 분은 요렇게 해서 흙에 좋은 마사에 요렇게 되어 있네요 키가요 좀 있습니다 이야 이거 1미터 정도 되는데 사장님 이거 어떻게 택배를 보내실런지 모르겠어요 큽니다요 대품입니다 자 남부에서는요 받아보시면은요 그냥 빼서 연탄가리식으로 이거 털지 말고 심어야 된답니다요 자 그냥 요렇게 심어도 되고요 중부는 봄에 심으시랍니다 한비행 벗나무입니다 요것도 키리가 한 70cm 정도 되어 보입니다 가격 6만 원이고요 자 요게 흙이 요렇게 좋죠 그대로 빼서 바로 심어도 된답니다 자 꽃 요렇게 핍니다 자 요거는요 희어돌이 벗나무 7만 원인데요 흙 보세요 이거 바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빼서 심어야지 됩니다 털면 안 돼요 자 요렇게 해서 그대로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도 월동이 잘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대로 빼서 연탄가리로 그대로 심으세요 꽃 요렇게 핍니다 자 엘레강스 미우키인데요 키는 한 35cm 전후됩니다 자 흙이 바툭입니다요 요렇게요 그대로 빼서 심으세요 털면 안 됩니다 가격 5만 원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지금 노지에 심으면 됩니다요 자 꽃 요렇게 핍니다 요거는요 녹화 벗나무입니다 가격 7만 원이고요 자 흙은 전부 다 바툭이라 굉장히 좋으니까요 그냥 심으세요 노지에 심으면 됩니다 자 꽃은 요렇게 펴는데요 잘 안 보이죠 이게 녹화 겹이라서 이렇습니다요 무늬 오미자입니다요 요렇게 핑크핑크하게 요렇게 들어오는데요 가격은 36,000원이고요 잘 되어 있어요 그대로 해서 연탄가리식으로 분가리 하시면 되고요 자 수량이요 3점 있답니다요 자 남천입니다 집안에 요렇게 남천을요 꽃도 피고 빨갛게 열매도 열리고 이러죠 막 이렇게 집에 모서리마다 이렇게 정원에 서너 개씩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합니다 뭐를 좀 막아준다 그래서 남천을 요렇게 키우는 분이 많으시죠 가격 10,000원입니다요 자 이거는 받아보시면은요 지금 빼서 그대로 심으면 됩니다 이 흙이 좋든 안 좋든 얘는 뭐 잘 삽니다 워낙 생명력이 강해서요 그리고 이 화분체로도 월동이 가능한 아이입니다 자 완다 앵초 블루고요 요쪽에 건 레드예요 자 지금 이거는 받아보시면 앵초들은요 탈탈 털고 분가리 해도 괜찮아요 건드려 놓으면요 더 잘 자랍니다요 블루고요 레드입니다 자 요거는 심산 앵초 율리아나 벨벳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벨벳처럼 생겼습니다 가격 5,000원이고 요것도 월동은 잘 된다고 하는데요 꽃은 앵초 같은 건 너무 작잖아요 노재 키우시지 말고 그냥 화분에 키우세요 여름에 좀 녹는 성격이 있어요 자 요것도요 받아보시면은 제가 요거 분가리 형상이 있거든요 탈탈 요렇게 하엽 좀 제거하고 하면은 꽃이 요렇게 지금 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잘 됩니다요 자 꽃대가 요렇게 올라온 것도 있고요 요렇게 갑니다요 요렇게 탈탈 털고 그냥 분가리 해주세요 자 해바라기 앵초입니다 요것도 5,000원이고요 요것도 탈탈 털고 해주세요 해바라기 앵초고요 자 요게 종다리 앵초인데요 요거를 탈탈 털고서요 화분에다 분가리 싹 해놓으면은요 얘가 잎이 없어질 거예요 잠자로 갑니다 지금은 요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런데 그냥 요 포트에 있어도 잠자로 갑니다 요거 분가리 해놓고요 겉흙이 바짝 마르면 물은 한 번씩 주셔야 됩니다 포트가 바짝 마르면 한 번씩 주세요 물 한 줌은 말라 죽습니다요 그러다 보면 봄에 꽃대하고 같이 요렇게 올라옵니다요 자 4,000원이고요 아 꽃 요렇게 핍니다 자 영국 앵초 아우리쿨라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얘도 털고 분가리 하셔도 됩니다 분가리 후에는 춥게 하시면 안 됩니다요 따뜻하게 7도 이상입니다 꽃은 요렇게 핍니다 인디언 앵초인데요 흙만 이렇게 있습니다 사장님이 거꾸로 뒤집어 보고요 뿔이 확실하게 있는 걸로 요렇게 챙겨서 보내신답니다 요것도 오면요 이게 탈탈 털고 야생토하고 요렇게 섞어서 분가리 하시면 돼요 4,000원이고요 지금 잠자는 중입니다 자 꽃 요렇게 핍니다 자 요거는 고산초롱입니다 4,000원이고요 자 요것도요 자 요것도요 나중에 이제 이게 잠잡니다 지상부 없어집니다요 남부에서는 요거 그대로 뺏어요 흙이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대로 노지에 심으시면 되고요 중부나 강원도는 안에서 요게 보관하세요 자 꽃 요렇습니다 자 요건 홍화바람꽃입니다 알프스 바람꽃 요렇게도 불러요 자 4,000원이고요 월동 잘 된다고 하고요 요것도 흙이 좋아요 남부에서는 그대로 지금 노지에 심어도 될 것 같습니다 꽃 요렇게 핍니다 홍화바람꽃 가격 3,000원이고요 이게 흙이 굉장히 좋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노지에 요렇게 심어 놓으면은 이게 지상부 하나도 없어져요 이제 잠자러 가요 꽃이 요렇게 한두 송 요렇게 맺히고 있고 이게 씨예요 막 이게 씨 방이 수도 없이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남부에서는요 그대로 빼서 연탄가리식으로 노지에 요렇게 심으시면 되고요 중부에도 사장님은 될 것 같다고는 하는데요 화분에서는 요렇게 그냥 연탄가리식으로 하면 됩니다요 중부도 옆에서 사장님은 심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워낙 월동이 잘 되는 아이랍니다 흙이 좋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 없어요 그대로 빼서 영상으로 올라가는 날 심어주세요 영화로 가는 날 말고요 그리고 물을 조금 좀 주셔야 됩니다 자 꽃 요렇게 핍니다 자 요거는 칼릭 금이압니다 4,000원이고요 자 요것도 흙이 괜찮아요 요렇게 밭흙입니다 요렇게 보시게 되면요 자 남부는 그대로 심으시고요 중부나 요런 데에서도요 그대로 심는 건 가능하답니다 털면 베란답니다요 4,000원이고요 자 꽃 요렇게 핍니다 자 알프스 봄맞이입니다 이것도 흙이 괜찮죠 그대로 심는 거 털지 않고 그대로 심는 건 가능한데요 털면 베란답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4,000원입니다 자 꽃 요렇게 핍니다 미니 레이시아입니다 4,000원이고요 3개 만원씩 요렇게 보내고 계세요 자 꽃은 요렇게 피는데요 랜덤입니다 담자리 창꽃입니다 15,000원이고요 자 꽃몰오리가 요렇게 물려있죠 그냥 베란다에 보관하시다가 내년에 꽃 보고 난 다음에 분갈이 합니다 자 꽃 요렇게 핍니다 자 요거는 부미월 철죽이라고 합니다 만원입니다요 모래에 마사이드 있죠 그대로 조금 더 큰 아분으로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꽃색이 요렇게 온답니다 자 요거는요 일의환 철죽인데요 만원이고요 자 요것도요 그냥 연탄가리식으로 해서 바깥에 조금 더 보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키 작아요 지금 한 15cm 될까 말까 합니다 자 꽃 요렇게 핍니다 자 이게 이렇다고 해서 연탄가리식으로 해서 노지에 지금 심는 건 안되고요 화분에서 요렇게 키워주세요 요거는 신종 겹 파공 철죽인데 16,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해서 연탄가리식으로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키가요 20cm 조금 더 됩니다 꽃은 요렇게 핍니다 자 코메 쯧쯧이라고 하고요 가격은 3만원이고요 쯧쯧이 중에요 입이 제일 작고 꽃도 제일 작은 아이랍니다 지금 요게 한 10cm 정도 됩니다 자 꽃이 요렇게 핀답니다 홍화진달래입니다요 가격이 2만원이고요 키는 한 25cm 전후입니다 월동은 잘 된답니다 내년 봄에 심어주세요 녹화 만병초입니다요 요건 2만6천원 짜리인데요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나무가 굉장히 좋습니다요 요렇게 꽃은 하나가 요렇게 개화가 되려고 요렇게 하고 있네요 자 꽃 요렇게 핀답니다 자 소엽 무늬만병초입니다 16,000원입니다 꽃 한번 보실게요 소엽이라 소엽이라 이 키가 좀 작아요 지금요 어 지금 요 센치가 한 11,2,2 요정도 밖에 안됩니다 요 미니존 같아요 요렇게 작습니다 꽃은 요렇게 핍니다 자 요건 진노랑 만병초입니다 16,000원입니다 요 요것도 센치가 15cm에서 18cm 정도 제가 육안으로 보게 되어 보입니다 꽃 요렇게 핍니다 자 이거는요 미국 만병초 분홍이구요 요거는요 보라입니다 자 요렇게 사이즈는 거의 두개가 비슷하구요 가격은 2만8천원입니다 자 요게 보라구요 자 이거 핑크입니다 자 이거는 할렐루야 만병초라고 하는데요 꽃이 요렇게 지금 맺혀있구요 밑에 목대는 굉장히 좋습니다 키가 전체 키가요 어 한 60cm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어 보입니다 요 자 가격은 14만원이구요 굉장히 기한 수종이라고 합니다 이게요 딱 단품입니다 자 꽃이요 요렇게 핀답니다요 자 꽃 화형이 요게 꽃이 하나 있는거 같고 요기도 꽃이 하나 있는거 같고 요렇게 요렇게 핀답니다 아주 특색있게 핀답니다요 자 야생토입니다요 자 야생토입니다요 어 요거는요 사장님이 처음토 요렇게 해놓으셨죠 다음부터는 처음토 요렇게 불러도 괜찮구요 자 야생토 요렇게도 해주세요 20리트로 갑니다 부피로 갑니다요 5만원이고 방문하시면 4만5천원이에요 녹소토 저거토 동생사 휴가토 경석 요렇게 들었어요 자 이게 휴가토를 요기 사장님은 소립을 써가지고 잔잔한걸 사용하고 계세요 아주 뭐 야생화가 잘 되게끔 사이즈를 요렇게 잘해서 아주 로아우로 해서 요렇게 범위로 배합을 해서 갑니다 자 요게요 한방의 케이입니다 밖에서 식물이 이제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안으로 들어오면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병충해가 확 하고 생깁니다요 그리고 물건을 또 새로 구입하셨을 때도 요런걸 쳐주시면 좋아요 자 요거는 한방의 케인데요 살균 살충 한꺼번에 요렇게 그냥 요거 한가지로만 그냥 다 치시면 됩니다 요게 6천원인데요 사장님 양보하셔가지고 5천원씩 요렇게 갑니다 요건 한방의 S인데요 요렇게 살균하고 성장하고 요렇게 같이 되어 있죠 자 식물을 요렇게 치는게 조금 좀 달라요 병충해가 생긴 경우는 요렇게 케이를 쳐주시고요 예방차원이고 막 균으로 오는거 있죠 자 요렇게 균으로 오는거는 요거 S를 쳐주시면 돼요 요건 이제 사용하기 편하게 요렇게 스프레이형으로 나와있고요 갈 때는 요게 5천원씩 이렇게 두가지를 하시면 갑니다 자 케이를 다 치시고 나면 요거 충에는 다 이충을 쓰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벌레 요렇게 해서 칩니다요 자 자재가요 천연에서 왔어요 요거는 세가지 다 미름 물량까지 그래서 애완견이나 애완료나 어린아이들 또 성인들도요 식물을 칠때 손에 묻어도 괜찮아요 안심하게 요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한방에 S를 다 쓰시고 나면은 요거 보르도를 치시면 됩니다 요 자 세균하고 곰팡이가 이렇게 많답니다요 요렇게 해서 적응증이 되고요 가격은 15,000원씩입니다 그런데 요거 요거 한병 까뜩 차있지 않아요 이렇게 흔들면 소리가 이렇게 이렇게 나죠 자 여기 미리로 갑니다요 기계가 여기 담기 때문에 한병 깍 차있지 않고요 요정도 차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210ml 자동화된 기계를 여기 딱딱 담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그 저기 대듯이 막 꽉 차있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요렇게 가고요 요거는 미름 물량입니다 자 제가 요거 자 뿌리 발견 생장 촉진 요렇게 적응증이 있고요 강압성 작용까지 요렇게 해줍니다 뭐냐면 식물이 겨울에는 이제 햇볕이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 햇볕 그 저기 햇볕이 있어야지 염록수를 생산해서 식물들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한 5일에 한 번 정도 입에다 요렇게 살포를 해주시고 되고요 물에 흙에다가 요렇게 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우짜라지 않고 짱짱하게 잘 자라면서 아주 싱그럽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사용하고 있어요 미름 물은 2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가는데요 사용 그 용량은요 생수병으로 기준입니다 이거 기준 아닙니다요 자 생수병 기준으로 생수병 뚜껑으로 하나 넣으시면 되고요 하나 정도는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건 하나면 되고요 만약에 발병을 했어요 그럼 한 개 반 정도 넣으셔가지고 사용하시고요 막 저기 하시지 말고 한번 뿌리시고 병충해가 생긴 건 따로 이제 독립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주위에 거랑 한번 뿌리고 그 다음날 한번 싹 샤워 시키시고 덜 죽은 거 같다 이러면 한번 더 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유지리를요 뉴질랜드 스카프를 키우다 보니까 요게 아주 깨끗한 상태예요 정말 깨끗한 상태인데 가끔가다 하얀 게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한 방에 케일을 쓰시는데요 잎에다가 하나 둘 세 번 정도 이렇게 해서 도포해 주시면은요 한 두 번 치면 잘 듣고 잘 저기 방제가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생긴 거는요 물을 상면으로 주고요 햇볕을 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 말고 약간 좀 하얗게 이렇게 끼는 게 있어요 병충해 이름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끼는 거는 케일을 한 두 번 정도만 오늘 치고 내일 치고 이러면 되는데 막 열 번 정도 이렇게 치지 마시고 하나 둘 세 번 요 정도만 치시면 돼요 다섯 번 정도 그리고 햇볕 쐬면 안 돼요 햇볕 쐬면 요렇게 발색이 돼요 그래서 아침이나 아침 일찍이나 저녁 때 쳐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건 올가스트 유박입니다요 자 유박 2kg에 5,000원입니다요 자 그리고 자 영양제를 잠자는 아이들한테 영양제 안 줘요 영양제는요 꽃이 피는 아이들한테 줘야 됩니다 꽃이 이렇게 피잖아요 피는 아이들한테 영양제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황청하게 겨울꽃은 지금 피잖아요 이런데 영양제 주셔야 돼요 바사코트입니다 요거 2만원이에요 엄청난 양이죠 1kg고요 3,4개월 지속이라고 되어 있고요 완효성 피복 복합비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름에나 겨울에는 온도가 덥거나 추우면 조금 덜 방출이 되고요 봉가을 그런 온도가 되면은 특수 기술이 들어가갖고 요렇게 해서 분사가 되는 요런 겁니다 완효성은요 요건 2만원짜리구요 요거는 생생코트예요 요거 국산입니다 2개월용이에요 4,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아이온코트인데요 요것도 완효성 피로입니다 요것도 한 4개월용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4개월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건 5,000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오스모코트인데요 요거 7,000원씩 사장님들 요렇게 받고 계시잖아요 봉사상품입니다 요거 오스모코트는 5개월 6개월용이고요 요거는 하이포넥스예요 자 꽃필 때 이거 하이포넥스를 가운데 굉장히 숫자가 높죠 꽃이 필 때 이거를 주면 굉장히 왕성하게 잘 자랍니다요 이게 자 그래서 물에다가 요렇게 해서 희석해서 줍니다 요기 비율이 요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건 2만 5,000원이고요 자 메네델입니다 메네델입니다 자 요거는 3만 5,000원인데요 요거는 굉장히 정평이 있는 요런 영양제이기도 하지만 식물을 튼튼하게 자라게 해주는 요런 역할도 하는 겁니다요 뿌리 활짝 뿌리 밝은 뭐 요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데요 강압성 작용을 하는데 도움이 이것도 됩니다요 요게 메네델의 주성분이 F2가 철이라고 하는데요 염녹소를 요렇게 생성해서 요렇게 해서 식물을 튼튼하게 자라게 해주는 요런 역할을 합니다 밀은 몰도 그런 역할을 해주죠 요런 것도 같이 요렇게 비슷하게 요렇게 사용을 합니다 분갈이 했을 때 요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용량은 요기 뒤에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롬비타인데요 요렇게 벌레 생길 때 요렇게 칩니다 요거는 6,000원인데요 다른 제품이랑 요렇게 같이 사시면 요것도 5,000원에 갑니다 요거는 요 상처 보호제 치약처럼 되어 있어요 요렇게 요런 데다가 어 요 가지치기 하잖아요 고런 데다 요렇게 바르는 거예요 치약처럼 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1,000원이고요 가위입니다요 1,000원이고요 자 핀셋인데 7,000원짜리인데요 굉장히 사이즈 좋아요 요런 거는 뭐 보통 1,000원 하셔야 되는데 사장님들이 요렇게 봉사상품으로 요렇게 하고 계시고요 자 요거 갈쿠리 제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요것도 더 비싼 가격이에요 1,000원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런 것들은 다 봉사상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스푼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일자핀셋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1,000원이에요 요거는 갈쿠리 스푼 요렇게 구분해 주세요 오늘은요 일산 백석동에서 요렇게 영상을 담아봤습니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